아다라라라 눌러홍랑 Let's begin 유정 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우리 유정 씨 사실 우리 유정 씨에요? 재간둥이에요 재간둥이에요 재간둥이 난데 능력들이 참 많은데 오랑우탄이 오랑우탄, 캐리어 가방에 들어가기 2초 만에 표정만에 8가지 뭐 참 많은데 저희가 좀 약간 좀 살짝 비틀어서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2초에 8가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볼게요 2초에 8가지 한번 볼까요? 어떤 느낌이에요? 자 준비 우리 시작! 약간 끼고있다니까 약간 끼고있다니까 이거 매력있다 사실 시원씨도 가능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시원씨는 1초 만에 표면 몇개 되세요? 15개? 1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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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완은 안해 준비 시작 아메리카스가 그냥 그래도 시원이가 중간에 중간에 초조함을 넣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혹시 도연씨 돼요? 저요? 초조함을 넣어요 초조함을 넣어서 잘할 것 같아 준비 시작 시작 달콤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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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 6개는 표전만 하더니 나머지 7개는 몸까지 받지 않고 우와 양보가 없는군 잘하네 빨리 빨리 파이팅 넘쳐요 파이팅 아 욕심도 아 욕심도